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다국적 제약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4,200억 원 규모의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올해 공개된 신규 계약 기준으로 두 번째 대규모 위탁 생산 계약이며, 지난해 매출액 대비 26.8%에 달하는 금액입니다. 올해 상반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조 1,6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. 이번 계약이 연말부터 반영되기 시작하면 연간 매출 2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더 커질 예정입니다.